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지자체마다 예술단을 운영하는데요. 최근 군산시립예술단이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예산 낭비를 지적하면서 흔들기에 나선 건데요.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창단과 교양악단으로 구성된 40년 전통의 군산시립예술단, 전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해마다 50여 차례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년이 다 되도록 10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올해 공연 예산 2억여 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해마다 단원 105명의 급여로만 60억이 넘는 세금이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연 만족도가 높은 다른 문화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술단 측은 평균 60%대 객석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건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의 가치가 그 유형의 자산을 습득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의회는 단원의 비상임 전환 등을 시사하며 시민 공청회를 예고한 상황. 예산 낭비냐 문화 공공성 유지냐 공방 속에 군산시의 설득과 중재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